그러니까 그게 참 제가 대답하기에 좀 애매한 우호한 지점이 왜냐면 절대 기사로 나가서 안 되니까 그게 기사로 나간다는 마음에 일반 대중들의 어떤 재미를 되게 빼앗는 느낌인데 기자님은 나만 살짝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살짝요 제가 개인적으로 최백호 선생님의 낭만에 관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정의가 살아있다는 낭만적일 수 있지만 대중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관계사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